여러분들 중에서 Q&A 같은 데다가 선생님 수업을 들을 때는 다 이해가 됐는데 머릿속에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공이나 3.5 같은 거 3회독식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르고 왜 성적이 안 오를까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Q&A 공지사항에도 올려왔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암기를 소홀히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 그게 약간 공부법 자체를 몰라서 그런 거야 이게 수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부를 할 때에는 암기가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일반적으로 하냐면 분리를 시켜 그냥 수업을 듣거나 책을 볼 때에는 이해만 하면서 뭐해? 이해 한 10%, 20% 하고 필기 한 대 시간을 쓰지 필기를 한 다음에 그 필기를 그대로 나중에 다시 보면서 외우면 그 필기에 있는 게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거 이게 내신에 익숙한 거야 너희들이 그리고 이게 문과 과목들 뭐 사탐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잘 정리해놓고 뭐 도표 같은 거 딱 외우고 연표 같은 거 외우면은 그거대로 시험이 나오잖아 근데 이 수학이라는 과목은 그렇게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과목이죠 그래서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좀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어 도대체 뭘 암기해야 되는가 내가 수업 시간에 하는 모든 말을 다 암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을 그냥 토시아나 안 빼뜨리고 다 외워야 되나요? 그건 당연히 아니겠지 내가 수업 시간에 뭐라도 한마디를 해 뭐 지난 시간에 항등식 얘기를 하는데 항등식에는 뭐 차수와 개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 내용을 다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교재에서도 교재 보면은 여러분들 페이지에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거 이거 하나만 딱 외우자 공식만 외우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교재에 들어있는 거는 뭐 기계공이든 3.5든 라이즈든 다 외워야 됩니다 모든 내용을 다 외워야 되고요 뭐 여미백이라던가 아니면 db3.5처럼 문제가 많은 거 같은 거 있잖아 그러면 문제를 다 외워야 돼 선생님 그럼 문제를 토시아나 안 빠지고 다 외워야 됩니까? 당연히 그러면 가장 좋긴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 토시를 틀리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렇지만 거기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요소들은 다 외워야 되는 거지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띄엄띄엄 공부를 하다 보면은 문제를 봤을 때 기억이 남는 게 딱 중요한 한 줄이나 뭐 어떤 그 소재만 기억에 남을 수 있는데 내가 이 라이즈에서 시나리오 같은 거 세우고 씬앤플레이에서 쪼개서 가르쳐 주는 이유가 뭐야? 얘네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그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하나도 쓸모없는 게 없다는 거지 그게 수학이라는 거야 국어 같은 경우에 뭐 지문이 엄청 많은데 그중에서 좀 대충 읽어도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수학은 그렇지 않다니까 대충 읽어도 되는 부분 같으면은 아예 문제 들어 있지 않겠지 문제 들어 있다는 것은 그 구성 요소들이 하나하나 다 답구하는데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 수학하는 사람들은 그게 그냥 평생 하는 일이야 군더더기를 덜어 해는 일 그래서 평가원에서 만드는 문제들은 군더더기가 그냥 없다라고 보면 돼 걔네들에 의해서 답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게 수학이라고 그래서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이제 그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것을 압축 시켜 주는 거고 문제도 많이 풀 필요가 없이 진짜 알아야 되는 것들 위주로 해서 암기를 시킬 것들을 한정을 시켜 주는 거지 근데 너희들이 정말 많은 양의 문제를 풀면 문제를 푸는 능력 자체는 키워질지 모르겠지만 그걸 어차피 다 암기할 수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암기를 안 하고 그냥 흘러가는 게 습관이 될 수가 있어 근데 그거 고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지 요즘은 이 영상을 보면 영상이 그냥 넘기면 또 나오고 넘기면 또 나오고 그냥 알고리즘에 그냥 중독돼가지고 도파민 중독에 그냥 계속 보게 되잖아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알고리즘에 아예 꺼버렸단 말이에요 그거 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 약간 그 뇌가 좀 없는 뇌가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근데 너희들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거에 좀 익숙하다 보니까 이거를 보면서 동시에 암기한다는 게 습관이 안 돼 있죠 그쵸? 이거 막 틱톡, 유튜브 쇼츠, 리스 이런 거 보면서 막 외우고 있어? 아 이거 무슨 내용이구나 외워? 안 외우죠 그냥 흘러가게 만들잖아 근데 공부를 잘하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안 돼 공부 자체를 바꿔야 되고 보면서 바로 암기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근데 진짜 대부분 학생들이 어떠냐면 나도 현장 강의 할 때 보면 내가 이번 시간에 수업을 했어 진짜 이거 너무 중요하다 진짜 이거 무조건 외워 이거 외워야 돼 그래가지고 야 너 이거 외웠어? 그럼 알아 근데 딱 일주일 딱 지나서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단과 수업하니까 자자 지난 시간에 이거 했던 것 중에 중요한 거 기억하는 사람 손 들어봐 손을 드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거는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현장보다는 지금 이제 인강 강사니까 인강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아 인강이라는 게 이 수학에서는 되게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다 왜냐하면 한 번에 몰아서 볼 수 있으니까 사실 기계공 같은 것도 현장에서 만약에 수업을 끊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막 뭐 4주가 걸리거나 8주가 걸리거나 이렇게 되면 그 기계공만의 그 효과를 누릴 수가 없다고 근데 인강은 몰아치기가 한 번에 확 가능하니까 까먹을 시간이 없이 그냥 어쨌든 전체를 확 연결을 시켜버리는 건데 그것조차도 여러분들이 릴스 보듯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너희들 그 TV 프로그램 중에서 그거 알아? 놀토라고? 놀라운 토요일인가요? 그치? 거기 보면은 노래를 이렇게 틀어주는데 가사를 모르는 상태에서 노래를 틀어주면은 노래를 쫙 듣고 나서 그거를 외워가지고 써서 그거를 맞추는 게임 같은 걸 하는 건데 너희들이 보통 노래 그냥 지나가는데 노래가 흘러나와 그 가사가 외워질까? 절대 안 외워지거든요 그냥 흘러서 지나가버리지 근데 내가 이거를 외우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 외우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 의식하고 나서 그거를 볼 때 외워져요 비로소 근데 그렇게 외워지는 거는 되게 오래가 너희들 유튜브 같은 거 영상 볼 때도 외워야지라는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10분짜리 영상을 너희들한테 딱 보여주고 자 지금부터 이거를 보고 10분 있다가 내가 딱 끝난 다음에 물어볼 테니까 대답을 정확하게 맞히면 100만 원 줄게 라고 한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거를 외우려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볼 거란 말이지 그렇게 됐을 때가 외워지는 거야 그래서 기계공이든 3.5든 뭐 라이즈든 모든 수업을 볼 때에는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암기까지 하면서 한 번에 하는 거 근데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일단 보면서 외우는 게 익숙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바로 외워집니다 뭐 머리가 좋아서 그런 학생들도 있지만은 머리도 있지만 그거는 습관의 문제거든 의식하면서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빨리 외워져서 1회동만 해도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요 근데 이제 그런 습관이 안 되어 있거나 암기력이 조금 부족해서 근데 그 암기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물론 타고난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그냥 전부 다 좀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그 평범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의식적으로 하면은 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긴 해 암기력 같은 것도 그래서 뭐 기억법도 있고 뭐 그런 거지 근데 어쨌든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기초가 좀 부족한 경우에는 설명을 들을 때 계속 처음 보는 게 나오면은 이해하기에 벅차기 때문에 바로 안 여질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학생들 너가 만약 그런 상태라 그러면은 일단은 1회독을 2회만 하면서 쭉 보는 거야 필기할 생각하지 말고 필기했다가 그거 그거 발췌해가지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래봤자 성적 안 늘어 수능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1회독은 이해하면서 본 다음에 최소한 2회독 했을 때에는 이미 이해가 된 상태고 최근에 내가 봤으니까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에 봤던 걸 내가 또 본다 그러면은 기억에 어느 정도 남아있잖아 그래서 이해가 된 상태로 보게 되면은 그때는 암기도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보면서 암기까지 다 하는 게 목적인 거고 우리가 몰아치는 목적인 거고 그렇게 한 다음에 또 다른 거 공부하고 뭐 라이즈하고 이러다 보면은 기계공 3.5 내용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 잠깐만 내가 여기서 뭐 지수함수 공부하다 보니까 지수함수에서 뭐가 있었지? 어 막대하는 거는 여기서도 나왔으니까 내가 확실히 알겠는데 지수함수에서 막대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었지? 잘 안 떠올라 그럴 때는 이제 교재 찾아보는 거죠 교재 찾아보고 교재를 찾아봤는데 거기에는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지금 잘 안 떠오른다 싶을 때에는 딱 그 단원만 보면서 발취를 할 수 있지 근데 그거는 3회독 이상일 때 얘기예요 3회독 이상일 때 그러니까 1회독, 2회독까지는 일단 그냥 무조건 쭉 봐야 돼 무조건 쭉 봐야 돼 그래서 두 번째 볼 때 완벽하게 암기까지 한다 여기는 내용들이 그냥 순서대로 다 외워지는 거를 목표로 해야 돼 그럼에도 안 되니까 우리는 수능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고 성적이 오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끝나고 나서 야 너 3.5랑 DB3.5 몇 번 봤어? 이러면은 그거는 뭐냐면은 그거 익숙해진 거고 암기까지 된 상태인 거지 근데 그게 안 됐다라고 하면은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즈라는 여기에서 내가 캐스트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 이걸 이렇게 총정리하면서 공부하는 이유는 수능에 뭐가 나올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만 알고 나서 지나가 버리면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우리가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은 공부 잘하는 법, 돈 잘 버는 법, 각종 뭐뭐 하는 법들이 다 나오는데 그거를 보고 나서 3일 있다가 잊어버리면은 그게 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봐도 그게 안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야 라이즈도 너희들이 구간함수에 생긴 일을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하냐고 구간함수에 생긴 일이 뭐야? 라고 딱 물어봤을 때 이 챕터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머릿속에서 휘리릭 하면서 지나가면서 떠올라야지만 수능 시험장에서 구간함수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거를 연결시켜가면서 아 이거 배운 거네, 이것도 배운 거네, 이것도 배운 거네, 럭키비키 이러면서 답을 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수능까지 우리는 그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게 첫 번째 보는 거라면 지금까지는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되게 새롭다고 느끼면서 본 것들도 많았을 거니까 100% 암기가 당연히 안 됐을 수 있고 너희들이 이거 첫 번째 챕터가 뭐고 두 번째 챕터가 뭐고 거기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지금 물어보면 대답 못할 거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100만원 걸려 있다고 하면 너희들 해낼 수 있다니까 의식하면서 보니까 그렇잖아? 근데 수능에서 수학 점수를 잘 본다는 것은 100만원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첫 번째 1회독할 때 그걸 못했다 그러면 구간함수까지 끝난 다음에 2회독을 하시면서 그때는 외울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외우면서 동시에 그 다음부터는 그 전에 했던 3.5, DB3.5 연결시키는 거고 이후에 하게 될 DBD 문제들하고 연결시키는 거고 그러면서 외운 것들이 하나하나 하나 연결이 됐을 때 완성이 돼서 수능 문제를 보면은 아, 다 배운 게 나왔구나 라고 하면서 나처럼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가밍게 해주는 법 드라마 congressional 문제들하고 좀 더이상